그 사람의 신청곡 김장훈 씨에게 들어볼 첫 번째 신청곡은요 김장훈을 웃긴 노래입니다 선곡해 오신 곡은 어떤 곡일까요?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미있는 노래가 아니라 John Lennon의 Mother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가 웃겼어요? Mother you have me but I never have me 이런 거잖아요 가사가 진짜 동요 같아요 엄마는 나를 가졌지만 나는 갖지 못했고 나는 원했지만 나를 원하지 않았고 안녕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했지만 아버지는 날 필요하지 않았고 안녕입니다 3절은 애들한테 니네는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했던 것처럼 마마동국 데리커멈 엄마 가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이게 웃기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게 왜 웃기지? 이렇게 슬픈데?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일을 했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외로웠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고1 때 이 노래를 듣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동서곡을 만나고 어딘가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John Lennon이라는 가수가 이렇고 또 예전에 로마 시대에 누군가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이 땅에도 수 없는 결손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위안을 얻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세상에 떨어져서 늘 외로워야 되고 늘 그리워해야 되고 그래서 웃겼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없고 학교 가면 오락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웃기다는 게 막 하하 이게 아니라 저를 행복하게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거기다 썼어요 앨범에다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전할 텐데 나처럼 잘 이겨내서 결국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라는 세 글자가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저의 수많은 결국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폐해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서 블랙 이그잼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국가고시 제가 패스한 사람이죠 고시 패스해가지고 대학을 혼자 간 사람이에요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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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이그잼을 패스한 블랙 이그재미네이션 검수한 고시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 역할하게 이런 노래 존내노래 마더가 저한테는 웃게 해준 어린 날에 미소짓게 하고 위안을 준 노래네요 그죠? 정말 웃는 거죠 그게 웃는 거죠 막 웃는다고 그런 휘발되는 웃음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 표현 괜찮지 않아요 휘발되는 웃음? 이런 거 여자애들이 확 되게 훅 하더라고 이렇게 전 남자인가봐요 그럼 그 사람의 신청곡 김정훈 씨를 웃긴 노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마덜 아버지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